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로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도지사 경선 후보 탈락자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주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로 2명을 확정했습니다.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오영훈 의원이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양자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대림, 오영훈 두 경선 후보에 대한 권리당원 여론조사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오는 25일쯤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 결정 이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경선 후보로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결정되자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철 예비 후보는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임춘 전 제주신문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여야 후보의 윤곽이 좁혀지는 가운데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6.2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CBS와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사사가 도지사 후보들을 초청해서 공약과 정책을 듣는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만나는 후보는 녹색당 부순정 후보입니다. 부순정 후보는 제주노선에 항공편수를 조정해 입도객수를 조절하고 대규모 관광업체에게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기후위기에서 제주를 구할 기후도지사가 되겠다는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 후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과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은 물론 기존 공항 확충이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항공 운항 편수를 조정해 입도객수를 조절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분야에서 제주노선의 항공편 운항 횟수를 조절해서 관광객을 억제한다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대규모 관광업체가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고 많은 양의 하수를 배출하고 있다며 환경에 악영량을 끼치는 만큼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난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 미래 비전에 맞지 않아 폐기해야 하며 난개발의 주범인 JDC는 해체 수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산 간의 대규모 토지를 비축해서 매입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제공하면서 지금 개발을 이루어왔고 그리고 개발의 대가는 후폭품은 대부분 다 주민들에게 제주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 부지사를 만들고 도로와 주차장 건설 예산의 1%도 안 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제저녁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주민들 정전으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이 지역 970여 가구가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전의 원인이 새 둥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는 급한 대로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영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에 승강기에 갇히는 등 피해 신고 46건이 한정과 119에 접수됐습니다. 정전으로 승강기까지 멈춰 배달기사가 40분 넘게 갇혔다가 승강기에서 구조되는 등 승강기 갇힘 신고는 3건이 접수됐습니다. 정전 사고 원인은 전신주에 지어진 새 둥지였습니다. 한전은 조류 둥지에 있던 철사류가 전선과 접촉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1시간 10분 만에 설비를 복구해 전력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매년 봄철에 까치가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철사류 등이 구업전선에 접촉이 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까치 습성이 반복해서 계속 둥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한전 제주본부가 정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제거한 새 둥지는 4,300여 개. 최근 3년 동안 제거한 둥지만 1만 8천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출생연도 기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도내 사망자의 94.6%가 60세 이상이고, 특히 80세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185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1,27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5,702명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인수한 디아나 서울 주식회사가 건물의 소유권 분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유프 씨에 따르면 최근 디아나 서울 측이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일반 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합건축물로 바뀌면 아파트처럼 호수를 부여해 독립된 건물로 나누어 쓸 수 있는데, 건물 일부에는 병원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드림타워에 소방설비를 부실시공하고 허위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소방설비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드림타워 소방시설을 관련법에 맞지 않게 시공하고 호텔 건물 방화구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분량상 360건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유기견보호 쉼터 인근에서 입과 발이 끈과 테이프 등으로 묶인 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쉼터 측이 개를 구조해 확인한 결과 쉼터에서 지내던 개로 확인됐다며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10분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애 한 임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도민 두 명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수색에 나선 119에 1시간 반 만에 발견돼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고사리 채취로 인한 길 잃음 사고 111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0%가 4월에 집중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형 산불 예방 특별 대책 기간인 지난달 11일부터 제주 동북권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재 예방 특별 단속을 벌여 농업 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한 행위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적발된 행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화재 10건 가운데 1건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230여 건 가운데 담뱃공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38건으로 16%를 차지했고 피해 금액은 3,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확인될 경우 원인 제공자는 3년 이하 금고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이 이달 안에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자업 동봉이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뉴스테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 민항 클러스터 딹